마태라고 하는 분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마태는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제자가 같이 모두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 아주 특징 있게 예수님을 조금씩 다르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라고 하는 분은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생기 있게 정말 긴장감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당됩니다.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면 가장 태양이 뜨겁게 자결할 때입니다. 태양이 가장 뜨겁게 자결할 그 시간에 태양이 멈췄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으니 여러분 대낮에도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그때 이렇게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3시 이제 태양이 다시 돌아올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외치심입니다. 그 외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고개를 돌리셨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 십자가에 못 박히까지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신 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탁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이 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셨다고 했는데 그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말을 요한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한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운명하신 것은 십자가는 완성 그 자체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저주와 죽음이 파괴되었다는 말입니다. 폭파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그 순간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릴 뿐만 아니라 무덤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몇 날 며칠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마태는 54절에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정들이 그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그 입으로 고백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분은 긴장감 있게 정말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사건을 이렇게 한마디로 힘주어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사라졌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며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어서 우린 여러 가정이 함께 찬양도 하고 오랜만에 정말 듣고 싶은 찬양대의 찬양도 함께 나누고 또 어린이들의 찬양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권한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지 생각하십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2사에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달라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죄를 고백을 하고 그러면 그 양이 짐승이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을 잡습니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고기를 재단에 올려놓아 하나님이 불을 태움으로써 그의 죄가 사함받는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그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 시간 눈을 감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효과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그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마음, 범죄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들 여러분 가운데 자꾸 생기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생기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준 수많은 고난과 아픔, 질병과 수많은 저주의 사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구원 받았으니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으니 이런 여러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부활절만큼 기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성탄절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쁨보다도 이 부활절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심령 안에 충분히 새기고 그 부활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 한 분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이어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타시리니 맨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용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썩을 몸, 죽을 몸, 이 아픈 몸을 벗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사론 읽어져서 4장 18절에서 이름으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육체를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옷을 입고 주님 나라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어린이들 지금 다 주보 보고 계시죠? 필기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네. 오늘은 필기를 안 하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무엇을 하실까? 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가만히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음 너에게 일러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 천국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만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우리가 있어야 할 초소를 만드시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미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아주 명확하게 밝고 확실하게 얼굴을 뵈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나라에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삶을 사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들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될까요? 요한무금 2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신 그날 새벽같이 부활하셨다면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걸고 있었지만 이제 영으로 썩지 않을 몸을 입으신 주님은 그 문과 관계없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히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잠그고 있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은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들은 그제서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자마자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 겨우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 기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걸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죄와 죽음의 권세로 그 저주 아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속에 갇혀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그리고 이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육적인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쾌락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다 건강해 보이고 다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는 것 같지만 영원히 없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시기와 질투와 다툼 교위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과 악한 마귀 사단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손후배들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상사 아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앞에 주어졌으며 죽음이 아니라 복락이 저주가 아니라 주의 복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널려져 있고 펼쳐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영화는 여러분과 함께